네, 오늘은 추위가 덜하다고요. 뉴스를 보니 오늘 날씨가 포근하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포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캠핑은 앤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출발하자마자 막힙니다. 수동차량을 타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저속정체는 변속이 필요없어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다 서다 정체는 아직도 힘듭니다. 그럼 이제 향양 고속도로로 빠져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행주 톨데이트를 지나가고 막힘없이 달려봅니다. 강만에 팝콘도 티려주고 꿈없게도 차선은 부어집니다. 선두차량이 없기에 조심스럽게 달려봅니다. 달리다보니 1차선의 트럭이 흔대 보입니다. 해소 90km의 속도로 갑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디 차량들과 2차선의 차량들이 앞트럭을 추월해갑니다. 안되겠습니다. 비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겠습니다. 바이웨이로 춥 달립니다. 바이웨이로 춥 달립니다. 바이웨이로 춥 달립니다. 바이웨이로 춥 달립니다. 이것은 분노의색 바르셔입니다. 짜증이 머리끝까지 나는 상황입니다. 발을 바라앉히고 주구를 향해 달려봅니다. 목도를 타기 위해 강촌 IC에서 빠져봅니다. 차량통행이 뜸한 길을 타고 온천까지 가보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노면이 군데군데 터져 있습니다. 날이 따뜻한 길을 타고 온천까지 가득합니다. 드디어 목적지가 고압입니다. 힘내서 달려보겠습니다. 프링이 안보이던 포트홀이 있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친구 부부가 먼저 도착했는데 제가 왔다고 알려줍니다. 도착했으니 텐트 세팅을 하고 여친 픽업 겸 야간 와인딩을 즐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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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